아, 한국어가 아니야. 한국어가 아니야. 이 녀석은 내가 불가능한 영향을 겪었고 여러가지 행동을 만들었고 게임스컴 사장 영상 파패에 올렸습니다 트레일러 아니고 메일을 정수여 사례를 이거 보고 최상위의 위생은 요리를 감성 mad! 아멘... 난 이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. 도움이 된다면, Blayde Phantom. 그럼 내가 도와준다고 하신다면! 야, 드디어! 드디어! 와, 드디어! 아, 드디어! 창이랑 대건 보여주네. 와, 진짜 왜 이렇게 꽁꽁 숨겼지? 와... 와, 드디어! 예수! 뭐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해주겠다. 대부분 시스템 관련이라. 대공. 블랙 미스 대공. 얘가 세송사랑으로 재밌게 했던 노스인 것 같아요. 아 그래도 마음이 좀 숨긴다. 아 그래. 뭔가 이렇게 휘몰아치는 맛이 있는 게임인데 이거를 죄다 아무것도 없는 튜토리얼 후반만 보여주니까 빠개칠 수밖에 없지. 아 좋아.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아이씨 얘기해도 되는지 몰라서 얘기 못하겠어요. 아 그러니까. 니가 여태까지 나왔더니 영상을 완전 따르잖아 진짜. 정신 차렸구나. 아. 아. 우와. 10월 11일에서 20일까지 CBT 트레일 아니 CBT를 한다. 테스트는 넥슨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설마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또 급습하는데 설마 또 1챕터를 베타로 내놓는 건 아니지 행복을 전하는 이클 사면 두 짤 이클 이클 피 개꿀이다냥 고맙다냥 에스X가 없다냥 아 지웠다 두절 못 참겠다 무슨 부귀영화를 노리했던 저는 그냥 날로먹는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행복을 빕니다 잘자요 행복을 전하는 이클 사면 두 짤 크리 클 피 개꿀이다냥 고맙다냥 베스트 업